어우 뿐 were you 아 시발세끼야 방이에요 야 사냥가자 봄 세대 있냐 보더가 야 봄세대 시말바 가능? 보데가 시말바 가능하냐 프로즌 링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킥뺀 성림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데가 프로즌 링크로 와봐 아 근데 프로즌 없었으면은 아마 사냥도 못했을거야 하.. 제가 이번주에 넥슨 갈게요 넥슨 갈게요 아 진짜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답이 없어요 사냥을 못하니까 아.. 아 룬 여깄다 아 여깄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야 보데가 바로와 바로와 야 보데가 고맙다 자 자 일단 경불을 쓰구요 아 재물이 아니고 자 기다려봐 경축비 유니온 유니온 여러분 대체 다 썼죠 됐나? 맞나? 맞나? 다 쓴건가? 다 썼나 얘들아? 아 비약 안먹었다고? 자 레벨 변경 220 조저버렸다 아 아이 초메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메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재방송에 스틸범이 없다고요? 그럴리 없어요 그럴리 없어요 아 누라노님 우리 10개 패가 있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절대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스틸범이 무조건 있어요 에 근데 여기가 일단 경험치가 빠르니까 여기서 일단 레벨업하고 유니온 썼어요 1.5배랑 유니온 같이 안돼요 다만 샘버 친추했잖아 저새끼 어 아이 씨 여러분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마리 회원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질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럴거에요 어 주님 계시네 주님 날개 잘 끼고 다니시네요 저 내가 선물해주는 날개거든 아 아 정팬 나 여태 정팬을 안켰구나 아 정팬하며 살아야되겠네 기다려봐 아 근데 지금 일단 룬 룬까지만 쓰고 기다려봐 아후 일단 룬까지만 좀 쓰구요 우리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찌린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거 없으세요 오차 스킬 보여주세요 오차 오차가 이제 엘리시온이라고 이걸 무한대로 씁니다 야아 죽인다 오져버린다 그지 사냥 존나 편하고 자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아 컨트롤은 제가 연습많이 해올게요 아 지금 제가 소마초보라서 어쩔수가 없어요 요거랑 이제 요거 그리고 스킬이 하나 더 배운게 요거 요겁니다 아 우리 그네공신이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야 일단은 여러분 기다려봐 30초 무한 30초 무한 기다려봐 기다려봐 애들아 야 준정팬 살까 준정팬 준정팬 살까요 90일 교환권 와 존나 비싸 씨바 이게 원래 시세가 한 15억정도 했거든 아 너무 비싸게 판다 와 아 네 원래 시세가 15억정도 해요 이게 원래 시세가 15억인데 월요일인데도 스틸하는 애들은 직업없는 백수들 걔네들이 스틸하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어쩔수가 없구요 어 아 씨바 아 씨바 그냥 레벨업을 위해서 살게요 아 존나 아깝다 돈 일단은 뭐 어떻게든 레벨업은 해야되니까 너무 비싸게 판다 야 진짜 너무 비싸게 판다 진짜로 아 아 뭐 뭐 뭐 뭐 야 몬서 박아야지 아 몬서 박아야돼 잠깐만 자 우리 새로운 시민들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자 우리 새로운 시민들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여러분 추천 한번 시민들 어서오시구요 자 우리 새로운 시민들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시민들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번 시민들 부탁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자 203 직전입니다 아 천사임당님 우리 스틱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활칼 휘두르는거 쿨 몇초에요 아 요게 3분이었나? 3분마다 30초? 정팬 있으니까 훨씬 레벨업이 빠르네요 그니까 정팬 아 진짜 살걸 아이씨 야 이거 30억 주고 사가지고 너무 비싸게 샀어 진짜로 너무 비싸게 샀어요 아 아 아 우리 고백님 우리 6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9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고백님 감사합니다 69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링님 스티커 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허질종님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의용 항의용 왜이렇게 잘생겼어요 항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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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새로오신 분들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203 와 아 우리 초맨님 10개 감사합니다 초맨님 우리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초맨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항의용 살고있는 아이 뭔소리야 좀 이상한 질문 좀 하지마요 항의용 살고있어요 이제 또 내일까지 24시간 대기해 그 시벌넘들 나를 대기한다니까 야 집에가서 웨이플하잖아 나 존나 따라다녀 개새끼들 그냥 아 시발 나도 그새끼들 미치겠다 아니 샘버 맥스베시 썬버에요 샘버 아 하아 저는 만렙컨텐츠 못해요 만렙을 할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자꾸 저는 스틸범때면 만렙 못해요 스틸범만 없으면은 내가 열심히 사냥해서 만렙 찍을 수 있는데 하 스틸범때면 못해요 하아 하아 족같다 시발새끼 족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벌이랑 어떻게 합의를 해 뭔 소리야 정벌이랑 합의하라는 건 뭐야 어? 야 정벌이랑 합의하라는 건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진짜 힘들다 힘들다 형 무기 뭐예요 200채 무기죠 뭔 글을 봐요 뭔 소리예요 야 프로전 없었으면 나 사냥 못했지 아 안됐지 프로전 없었으면 안됐지 아 정벌 땜에 아 정말 씨발 생각만 해도 열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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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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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잼 강화 아직 안했어요 그거는 숙제로 해올거에요. 숙제로 오늘 밤에 해오는걸로 하구요. 오늘 밤에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이게 오차 스킬이에요. 룩 에어 룩 에어 룩 에어 많은 분들이 그 사기라고 하는 스킬 에어 룩 에어 요거는 오늘 저녁에 한번 보자 저녁에 제가 볼때는 노말 작품 같은 데서 한번 치면 맥댐 나올텐데 맥댐 나올 것 같아요 내일 한번 맥댐 띄워보자 아 전부다 100억띄워보자 나 오늘은 안돼 코어 잼스톤 해야돼 코어 잼스톤 아마 다 만렙 찍으면 맥댐이 될걸요? 제가 보기엔 아 되있어요 잠권이 이거 될 것 같은데 맥댐 야 봄 세대 여기서 죽냐? 사람이야 니가? 나보다 많이 걸리네 다시 четы том 자 제발 204만 가자 내가 이따가 볼게요 야 확실히 쏘마가 카이조보단 나아 그쵸? 카이조보단 나요 확실히 쏘마가 카이조보단 좋아 확실히 카이조보단 좋아 다 잡았다 야 이거 몬파로 200세나 될라나? 아케인 리버 퀘스트 깨야되는데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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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시발 새끼야.